홀쌤 와코템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들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와디의 신발장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분을 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미국에서 가장 팔로우 수가 많은 스니커 유튜버가 한 150만 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스니커즈 이야기는 한 10만 분 정도 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인생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더 재밌는 것들 보여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너무나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이란 뭐 전부 다 와디의 신발장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셨을 소식입니다 20만 와디형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 물론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라도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와디의 신발장 보는 사람들끼리 내 집 주변에 어떤 스니커매니아가 어떤 매장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와디의 신발장 자영업자분들의 신상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밑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우리 집 근처의 매장을 보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링크를 하나 더 놔둘 텐데요 그것은 바로 구글폼이죠 우리는 익숙한 구글폼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지도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근처의 와코탭의 개인사업장을 찾아보시고요 나는 이곳에서 제품을 수령하겠다 라고 구글폼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만 구독자분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성심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상품은 올 라이스다운 양말 새로운 디자인이고 여러분들께 디자인은 공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입니다 무료니까요 전국적으로 천 개의 양말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매장에 열 명 이상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 해당 매장에서 추첨을 돌려서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을 드려서 해당 매장에서 제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선발하겠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160개의 매장을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양말을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이버 지도 들어가셔서 와코탭의 매장을 들어가셔서 내 집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용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구글 폼에서 가까운 곳에 응모하셔서 당첨이 되시면 양말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양말을 수령하실 때 그 해당 매장에서 절대로 어떤 것도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야 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좀 구매해주면 고맙기는 하지 않을까요? 다들 힘든 시기니까요 어쨌든 20만 이벤트는 이렇게 1000분을 선정해서 양말 1000켤레를 전달해드릴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160여개의 와코탭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자영업장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벤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하셔서 많은 분들 응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페 스니커하우스도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트리비스카 로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밑에 링크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